자 그래서 혜원이 디에오에서 뭐 어떤거 배웠나요? 메신지를 묻고 답하기 그렇죠 시간 묻고 답하기 했는데 숫자가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열심히 익혔고요 이제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하면 되겠네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래서 what time 먼저 설명할 건데 what은 무엇이란 뜻도 있고 무슨이란 뜻도 있어요 어떤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what time 타임의 뜻은 시간이니까 합쳐서 무슨 시간이란 뜻이에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Is it? 하면은 이니? 라고 묻는거에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니? 몇 시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시간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이걸 응용해서 만약에 그것이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서 응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그렇지 이렇게 What color is it? 하면 무슨 색깔? What time 하면 무슨 시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물어봤더니 It's seven o'clock It's seven o'clock Seven 오빠의 소리가 세고 그 다음에가 우간 소리나고 있죠 It's seven o'clock It's seven o'clock 무슨 시간 무슨 시간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영어로 하면 Seven o'clock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time 했더니 Seven o'clock 그 다음에 It is 를 묻는 말 바꾸고 싶으면 아까 앞에서 봤던 뭐로 만들면 된다 Is it? 하니까 묻는 말 됐고 It is 하니까 대답하는 말 됐네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Oh, 바람 좋아요 What time is it? Ok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twelve o'clock It's twelve o'clock It's twelve o'clock 12도 몇 가지 소리가 Twelve Wow 그리고 애가 V 소리가 있죠 It's twelve o'clock It's twelve o'clock 에어 시간 물어보는 거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어봤더니 It's three It's three Th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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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이 소리가 수월이 이런 소리 나죠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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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응용해서도 할 수 알아야 돼요? 여덟 아 여덟시도 하고 싶은데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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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도 하고 싶으면 조심해야 될 숫자가 있는데 4는 뭐죠? 4 4 14도 했던가? 14는 안했구나 14는 참고로 14 하면 되는데 이 40이죠 40은 뭐다? 40 U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U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쓰기 시험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15 handicap 15 안녕하세요 5 4